송도 국제도시의 생활하수를 재활용하는 하수처리 재이용시설의 2단계 증설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데 이은 후속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생활하수를 정수해 화장실과 청소용수에 사용하는 시설로 현재 정부가 수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하루 평균 1만 3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1단계 사업을 완공한 데 이어 오는 10월 중 총 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2단계 증설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완공은 오는 2012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송도 509와 709 그리고 1109일 때 하루 평균 2만 톤의 재활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설에 투입된 사업비는 사용료로 회수해 시민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시는 생활하수처리 재이용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물부족 해소은 물론 연안해역의 수질오염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니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 미니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 미니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